으 심현주의 서버 야! 와! 심현주의 서버 그쵸 복식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결정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심현주의 네티바 행운도 가고 있습니다 이시영! 이축이 되면 두 선수가 호흡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아! 아! 네티바 아! 심현주의 선수 선수총 갔다오는 보람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티바 아! 5대 3 윤효빈 또 자아! 자아! 오 좋아요 그렇죠 그 초비죠 네 따아아아 가까워져 있습니다 체스볼 이시효 호빈 심현주입니다 윤효빈 레틱 올립니다 아 그렇죠 잘 열리네요 레티받 8대8 엥 레티받고 나가는 엥 와 però 이 그렇습니다 일imana 이럴 때 윤여빈 선수는 한 번 더 견뎌줘야 실력차가 중요한 점 차이거든요. 길을 올려야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엔 공격이 첫 번째 게임 후반에 좀 먹히지 않았거든요. 아 좋아요. 야 넘기지마. 이런 것이 좋죠. 그렇죠. 이 재현의 서버. 야 이체 지진까지 포함해서 3승 2패로 3연승인 미래에서 지금 갈 수 있을지요. 어. 역시 오늘 이 복식이 이 경기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내 팀 맞고 들어가면. 아 좋아. 아아. 현주. 아아이면. 면주. 이체현이 받았고요. 아 받지 못합니다. 아 안나왔는데. 히든카드가 통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갑니다. 아 윤형 이채훈이 받았구요 아 받질 못합니다 안 나왔는데 히든카드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아 위력으로 다시 앞서가는 윤호빈 심현주 아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아 세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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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현주의 러버가 포인트를 만들었구요 이치현, 이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아아아아 넘어갑니다 스매쉬이이이이 자 그것도 이치현이 받았고 계속 이어갔던 두팀의 폭식조입니다 이치현은 이치현입니다 서버릭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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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 박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경험이 이채은 선수에게 선생님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ered 오늘 복식에서 맹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ott o 그러습니다 오 정말 꾹꾹 물로 담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공기가 마 provided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